여러가지 양상을 그 방위로 무릴중 해요. 무릎은 다 잘먹을 수가 없죠. 근데 되게 굉장히 제가 좀 쉽고 공부하지? 그런 상황이 생각되고 있거든요. 멈춰서 잘 때까지 사람이 13살이 되면 13살 작게 하루도 긴수가 가잖아요. 근데 자리에서 꺼먹을 때, 그래서 뭐 꺼먹을 때, 이렇게 자기 난리에 맞게 생활 속에 기분을 반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옳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좋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 더 먹으면, 그는 이제 너무 쉽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싫은데,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좀 더 먹으면 좋습니다. 그냥 한 번을 다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뱅뱅을 해봅시다. 정말 맛있을때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냥 쉽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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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사이다 곡은 동그랗게 야채 가사 일찍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춧가루 구멍 마늘 고춧가루 구춧가루 고춧가루를